털이 없네 털이 없네 33pt 나와라 아 아무도 못봤을꺼야 여기다가 팔라에서 만들어야 겠다 팔라 들어가서 만들어야지 탈룬이 없네 탈룬 먹어야 되겠다 무슨소리에요 안만들었어요 아직 아씨 깜짝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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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로우만 나오면은 발론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 민망하네 흠흠흠흠흠 아 아 그래도 저희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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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 빨리 저게 뭐야 저기 저기 뭐야 빨리 저거 동생 앵벌 하라 그래요 빨리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아유 이걸 왜 잡고 있어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